다음은 4번이요.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한다. 어쨌든 발전기를 병렬운전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발전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발전기 하나 있고요. 이거를 물론 암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늘 언제나 이렇게 하거든요. 공급할 때 늘 언제나 우리 3상이죠. 똑같이요. 그럼 여기가 R, 여기가 S, 여기가 T 이렇게 될 텐데 예상하겠지만 R, S, T 하겠죠. R, S, T 해야죠. 이거 안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지나요? 이거 결선을 잘못하면 이걸 병렬운전이라고 하죠. R, S, T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요. 이걸 부하라고 보내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의 전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전력이라고 하면 이거 같아야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은요. R, S, T. 얘도 R, S, T. 얘도 R, S, T. 그거 같아야 되겠죠. 뭐예요? 이거. 위상도 같아야 하고 파형도 모양도 똑같아야 하고 그 다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같아야 하고 이거의 크기도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파형, 기전력, 주파수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 발전기가 1, C, 100, 1000이든 여기가 1, C, 100, 1000이든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같으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같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차이는 괜찮다. 특별한 문제를 고려해주기만 한다면 문제없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용량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3300V에서 220V 변압기가 AB, 변압기가 두 대 있는 거네요. AB의 정격 용량이 하나는 400KV, 또 하나는 조금 정리해볼까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우선적으로는 3300V에서 220V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TR이라고 하는데 TR이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B라고 해야 되겠네요. 두 개 나왔어요. AB 정격. 그래서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4000KVA라고 나와있고 여기는 300KVA라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용량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A라고 하는 애는 2.4% 여기는 3.6%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뭘 뜻하나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처럼 공식을 하시지만 최종적인 공식은 어떻게 해요? 10V에 제곱에 PZ. 기억하시죠.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사실은요.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를 병렬 운전한다는 거니까 전압은 같겠네요. 그 다음에 용량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퍼센트 임피던스. 저항이라는 뜻이잖아요. 임피던스는. 그러면 병렬 운전이라는 건 어떤 걸 병렬 운전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동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도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합 분담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400KV, 300KV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2.4와 3.6일 때 두 대의 변압기에 걸 수 있는 합성 용량.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합성 용량. 맥스. 최대로 얼마 걸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도 얼마를 걸 수 있겠죠. P, A만큼. 여기도 P, B만큼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수치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여기서 집어넣는 건 같고 같이 쓰는 건 같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나눠 가졌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전압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는 여기하고 여기의 전압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V, A다시라면 여기 A, 2다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쪽에서 용량을 해석할 때, 해결할 때 얘네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보통 보다 하죠. 부하 분담이라고 하는. 전류의 비는 용량의 비이기는 하지만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가 이렇게 섞여 있기는 한데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는 전류 분담을 갖더라. 이렇게 되면요.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부하 분담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부하 분담. 여기에 용량을 한번 쭉 대입을 해볼까요? 이렇게요. 위에는 A라고 했으니까 A, A 이거네요. 400 하나 가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300 이렇게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위에 거는 이쪽에 가야 되겠네요. 3.6 그리고 밑에는 이 앞에 거 가야 되니까 2.4 이렇게 가네요. 이거 한번 열심히 두들겨 보시면 이거 얼마로 나오나요? 이게 2분의 1 나오네요. 2분의 1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지웠네요. 2분의 1 어디가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앞에 거 아예 A니까 여기가 2라는 개념이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분담한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400이죠. 그럼 400이 둘이니까 여기는 200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600 나와요. 그럼 이렇게까지 계산하시면 여기 KVA죠. KVA 이렇게 쓸게요. 그럼 답이 웃긴 있죠? 이거 2번이라고 답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요. 이게 300이니까 2배니까 600. 이거 본인 능력을 넘어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임피던스가 작은 쪽에 당연히 전류가 많아지죠. 이게 이거보다 크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2번 문제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좀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병렬운전 분담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뭐 이것처럼 쉬운 문제 없죠. 직류 가동복권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직류 차동복권전동기가 됩니다.